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스가리아 7장에서 10장입니다 스가리아에는 1차 귀환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환상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윤리를 지켜보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공유로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스가리아 7장에서 1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69일 스가리아 7장 다리오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파를 행하며 서로 인해와 극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피판자를 합제하지 말며 서로 해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근강석갑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리아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마여 이루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호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혼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 자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됐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로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의 악의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카리아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대는 잡죽이 거주하리라 내가 불레새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요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품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왁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왁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왁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멧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즌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왁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리아 10장 봄비가 올 때 여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자분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중의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오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고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노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귀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오늘의 말씀 스카리아 7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과 사미안 성읍 하드락, 다메색, 하맛, 두로, 시돈, 아시글론, 카사, 에그론, 아스돗, 에굽, 아수르, 길라앗,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스가리아, 다리오, 베델사람, 사레셀, 레겐멜렉입니다 1차 귀환자 중 베델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5월에 금식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세견방향으로 약 19킬로미터 아이성의 서쪽 약 3킬로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곳 베델에서 재단을 쌓았고 이후에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후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루스였던 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귀환자들 가운데 베델과 아이사람들이 223명이었다는 성경기록이 있습니다 베델사람의 금식에 대한 질문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 이제까지 매년 5월마다 금식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근신하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모른 것입니다 베델사람의 금식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스카리아를 통한 4번의 답변으로 귀환공동체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온 5월과 7월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십니다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원래 금식은 인간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의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며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으로 귀한 공동체에게 불순종한 과거를 상기시키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파를 행하며 서로 인해와 극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레와 궁피판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을 금광석같이 굳게 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답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유다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즉 성전이 재건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이한 날을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째 예루살렘 성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장수하게 하실 것이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업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서둘러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이 지켜왔던 5월 금식뿐만 아니라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금식했던 날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넘어 온 민족을 향한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리아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구미니라 하드락은 회귀라는 뜻입니다 하드락은 다메색 동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서급으로 아르바와 하맛 사이에 있으며 다메색 두로 하맛 등과 함께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먼저 다메색과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도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 곧 블레셋 5대 도시 국가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에도 귀한 공동체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칼날과 방해를 미리 제거해 주시며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스가리아 선진자는 구원을 베풀 왕을 선포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첫째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십니다 둘째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됩니다 셋째 메시아는 전쟁을 없애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넷째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메시아는 갇힌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메시아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메시아는 양떼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덟째 메시아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진자를 통해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걸림이 될 거짓 목자들 즉 드라빔으로 허탄한 것을 말하는 자, 복술자 그리고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승리의 왕 메시아를 선포하십니다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즐겁게 살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권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dlatego, it is about the Movies! 감사합니다.